가슴, 배, 둔부에 불에 대인 흔적이 있다. 원한 관계로 인한 살인듯이 없어. 내가 직접 이 사건을 조사하겠어. 가자. 네. 네! 넌 살아있는 자들이 있는지 어떻게 보라. 제가요? 저 춘사님 같은데. 이거 상처 도와줍니다. 잠깐만. 잠깐만. 이거 왜 이래. 살아있는 자가 있는지 어떻게 보라. 제가요? 오오오, 빨리. 춘사님, 넌 투전망이 데려가 장구를 채우고. 저 언제서요? 그래. 가서 망이라도 보겠습니다. 안 돼. 아니 왜 저만 빼놓으시는 겁니까? 너무 위험하다. 밖에 너무 더우시니까? 그게 아니라. 아, 저는 뭐, 뭐, 위험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? 다시 들어가야겠다. 저때문에 안됩니다. 다시 들어가요. 다시 들어가. 손 담아라! 내가 저 썩은 일을 해야 되나. 그니까요? 안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